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현직 검사장의 유착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주 4.3 희생자 72주년 추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도에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제주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법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여러가지 의문점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신라젠 수사 관련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제보와 수사를 위해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유착했다는 의혹에 대한 재조사를 대검에 요구했습니다. 대검은 현재 MBC의 채널A 이모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유착 의혹을 취재하며 확보한 녹음 파일과 촬영물, 녹취록 등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검 자료 협조 요청에 대해 MBC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병우 MBC 보도본부장은 연합뉴스에 대검이 진상규명에 나서는 건 얼마든지 환영한다, 진상규명이 돼야 한다면서도 취재한 자료를 고스란히 넘겨주는 건 취재원을 보호해야 하는 취재 윤리상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대검은 소속 기자가 검사장과 통화한 녹취 등이 있는지 같은 협조 공문을 채널A 측에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채널A는 김차수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채널A 관계자는 조사위가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취재 과정과 보도본부 내부 의사 결정 과정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는 다만 대검 자료 제출 협조 요청에 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구위 검사와 법조 출입 기자는 같이 뒹군다며 이렇게 막장으로 치닫는 언론 권력과 검찰 권력의 협잡에 대해 특단의 조치 없이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이사장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채널A 해당 기자와 검사장의 실명을 언급하며 지난해부터 검찰이 저의 비리를 찾기 위해 계좌를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추측한다. 검사들이 보기에는 대통령과 친하고 권력을 잡았으면 누구나 다 해먹는다. 안 해먹었을 리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법률방송 유재광입니다.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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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